아니 우리 그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어요 어 우리 아주 촉망받는 신인 여자 솔로이고요 목포 시민입니다 목포의 자랑 우리 바이미씨를 소개하십니다 와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재밌었어요 바이미 이렇게 또 무대에 서게 된 소감 너무 영감이죠 특히 제 고향이니까 지금 여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가 그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는 그쵸 그런 곳이군요 아마 예 다 여기 아실 건데 저도 여기서 버스킹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서 그것도 이렇게 선배님들 함께 너무 영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바이미씨 아무튼 뭐 우리 또 게스트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한 곡 들려주셔야죠 어 네 한 곡 하러 왔는데 두 분 이 배낭매고 버스킹 이 MG 컨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MG 노래를 한 번 어 MG 노래를 혹시 이영진님의 스몰걸 다들 아실까요? 요오 어저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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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런티 우주 개런티 그 가사가 우주 개런티 맞아요? 응 개런티 달라고? 우주 다들 아시죠? 우주 개런티 이거? 네 어 거기 오늘 따라 불러주실까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주 개런티 이 노래 아시면 후렴 거기 다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너무 목소리 작은데 나라 불러주실거지요? 네 그럼 스몰걸 들려드릴게요 우후 스몰 걸 들려드릴게요 스몰걸 이제 여기 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Yeah, bright pink lips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Everything I say is the problem, yeah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re not bad No, I'm never gonna get it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vely Oh, it's not bad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No, I gotta smoke, girl, fire, and sleep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No, I got a big, not bad For some big personality Who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ta smoke, girl, fire, and sleep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No, I got a big, not bad For some big personality Who would you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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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력이 좀 충전되셨나요? 아, 네 몸이 많이 풀렸어요 너무 잘 노셔 가지고 운동을 하도 했더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좋았어요 우주괴런티 제목이 우주괴런티가 아니잖아요 그쵸 제목은 small girl 우주괴런티 이제 제 노래를 또 들려 드려야겠죠? 와 노래는 조금 잔잔하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노래의 제목은 퍼펙트 완벽하다 그쵸 퍼펙트 너네 이미 그대로 완벽해 오오 라는 따뜻한 뜻을 담고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곡입니다 오늘 발굴해 가세요 어, 장르가 어떤 장르가 되죠? 인디 R&B 인디 R&B 음 날 흔들려와던 You seem some way I'm done You better pose up It's okay 맘걸음 가득한 눈동자 It doesn't matter Cause I app It does It's okay It doesn't matter It's okay It's okay 이렇게 Are you ev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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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